이 명웅이 완벽한 피지컬로 심쿵을 선사했습니다. 2일 이 명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와 나침반 이모티콘과 함께 근황을 담은 사진을 한 장 게재했습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 명웅이 편한 운동복 차림을 한 채 거울 셀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 명웅의 182cm 길쭉한 기럭지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심쿵을 자아냈습니다. 한편 이 명웅의 전국투어 콘서트 아이엠 히어로는 오는 6월 10일 오후 7시 30분 11일 오후 6시 12일 오후 5시 광주에서 열립니다. 또 이 명웅은 2일 정규 1집 아이엠 히어로를 발매했습니다. 아이엠 히어로는 희망과 위로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삶을 담은 앨범으로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를 포함해 총 12트랙이 수록되었습니다.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영상에서 만나요.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